가을까지는 아무도 안주고 자기만 먹는데 너무 맛있어 며느리도 안준다 오 가지전 아유 이거는 재료는 원래 이제 맛있게 드셔볼게요 비오는 소리 들려 우분지 물에 담갔다가 씻어낼 거에요 면버에다가 짜준다 짜준다 엄청 잘 짜준다 잘 짜준다 잘게 곱게 그지? 곱게 잘게 녹두가루와 쌀가루를 합쳐서 갈아준거랑 약간의 간 간고기가 돼지간고기 그 다음에 아까 불려놨던 김치 묵은지 재료는 이제 완성됐습니다 잘 이제 골고루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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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주세요 기름이 좀 달궈졌으니까 그죠? 짠짠 묵은하게 녹두전 예쁘게 올라오니 다음에는 메밀 깻잎장을 만들 거거든요 이게 메밀가루를 부드럽게 다 섞어서 살짝 묻혀서 튀기기만 하면 됩니다 깻잎전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인다 애고는 애호박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잔치 났네 잔치 났네 이건 동태가 아니라 메기 송메기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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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위치 우유 아 야 나 이렇게 많이 했어 진짜 난 이렇게 많이 했어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응 여기도 토요일 불타예지 감사합니다.